안녕하세요 용구TV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10시에 됐죠 아델바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번에 아델바이스는 페스타 이번에 포드로 나왔죠 이번에 뽑기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에요 저는 지금 아델바이스로 총 2번에 타이터 뽑기 총 2번에 제가 뽑았어요 그동안 누비 한 5천개 정도 모았던 거를 10회 소환으로 2번만에 뽑았고요 페스타 카드는 아직 3스카는 아직 얻지 않았어요 5스카만 얻었어요 5스카도 2방 아델바이스 하이드 이것도 2방에 뽑았고요 테리 스킬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저는 배트 카드도 30만넷으로 아직 세트 카드나 이런게 옵션 카드는 많이 부족해서 느끼어졌어요 기분 정보 보시고 스킬 한번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타격비가 조금 빨라서 락카우드랑 거의 비슷한 PVB 캐리라고 생각되고요 스킬 한번 하나씩 볼게요 지키게 약간 누가래 변형된 캐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킬 자체가 누가라는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사이 카타타도 비슷하구요 장풍 크라이스 크라이스 예술 자체가 다 킹오브올스타 새로운 캐릭이지만 로갈이 연성되는 캐릭이고요 친밀도 작업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저같은 경우에 친밀도 작업하면 이제 엑셀런트 쪽에서 많이 돌죠 일반 하드나 이런데서 돌면 이게 친밀도 아이템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좀 무조건 엑셀런트 이상 으로 이제 제가 돌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돌아서 친밀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돌서 요거를 이제 매기면 돼요 자 뭐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코어가 아주 많이 부족해서 아주 몇 개만 열었게요 소울도 아직 레벨이 오늘 바로 얻었기 때문에 레벨이 좀 낮아 자 이제 전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델바이스로 전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얻어야 되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아델바이스가 레벨 낮기 때문에 어 여기가 좋겠네요 자 여기서 아 이게 부족하네요 에이피가 부족해서 에이피를 또 아 이게 아 에이피를 또 에이피를 또 은 에어 아 아 으 한번 돌아볼께요 자, 엑셀런트 자, 마지막이죠 자, 돌아볼게요 약간 엑셀런트라 레벨이 낮으면 거북될 수 있어요 아벨 라이스 진짜 누가리라 엄청난 공속이에요 야, 누갈도 만만치 않지만 레벨 62 치고 엑셀런트 누가리랑 62, 62 레벨도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죠 레벨이 낮기 때문에 역시 누갈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미친 퀴즈 이오리로 마무리 할게요 역시 아직 레벨이 낮아서 누갈까지는 힘든가 봐요 아, 이번에는 아이템을 안줬죠 와인을 줘야 되는데 다시 아데 베이스로 아, 타격기 보세요 스피드 전속과 타격기 어디하나 굴리지 않아요 누가리나 싸워도 자, 피싸게 한 번 써볼게요 크롬 프린츠 장쿠 아, 또 죽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레벨이 낮을 수가 자, 퀴즈 이오리로 마무리 할게요 의외로 엑셀런트라서 약간 좀 세네요 프린츠 장관으로 너무 좋았어요 자, 오오 오오 안돼 네, 프린츠 장관으로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그나마 폭주의 이효리가 90 정도 안내비라서 자 자 에데바이스 자 죽어도 스테이지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포스위로 60위 레벨 62에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 와 유갈이 움직이질 못해요 저게 몰려가지고 에델의 그런 빠른 사격기로 인해 공격을 못하죠 아 저 초피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오 이겼어요 오 이런 행운이 지금까지 아데베이스의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임 영상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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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디서 이제 도망신 osu Not iki 트 이고는 역시 최초의 Zopa 모든 짓n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